톤자민, 톤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Dear Abby Dear Abby? 에비겠지? Dear Abby 편집끄리한 사실 알 수 있구요. 계속해서 음... I... heard... 사유... 음...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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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I heard... I heard... Oh About my world last year About 였구나. 안녕.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 heard about 사유 월드 last yea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Bu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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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n't... interested... I wasn't... I wasn't... at... that time... people... but... I wasn't... interested... Interested... 3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3가지 문장 중에서 비동사 왜 비동사가 사용됐죠? 인트러스티드의 뜻이 뭐예요? 관심.. 관심이 있다 그럼 어떤 시예요? 하다시 3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워즌2는 워즌아트 줄임말이고 워즌2는 뭐예요? 무슨여 그.. 엠리즈의 과거 형 엠리즈 보고 뭐라고 그래요? 비동사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귀 동사잖아요. 이게 무슨 하다시입니까? 인트러스티드의 뜻은 관심 있는 이라는 어떤 시였습니다. 관심 있다가 아니고요. 어떤을 어떻다 하려니까 내가 지금 관심 있으면 내가 지금 관심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 내가 지금 관심이 없으면 내가 지금 관심이 없으면 내가 지금 관심이 없으면 내가 과거에 관심이 있었으면 내가 과거에 관심이 없었으면 내가 과거에 관심이 없었으면 I I can't interested 퀸트는 갑자기 왜 나옵니까? I I was I wasn't interested I wasn't interested Interested Okay, 그래서 뭐라고요? But I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now now Now, SciWorld is my life. I update my photos everyday. 3가지 문장의 정신 중에서. 하다시, 더즈. 더즈가 들어있는 이유는? 포토 뒤에 S가 붙어서. 아, 얘가 하다시예요? 누가, 다는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어, 이거는 이 속에 더즈가 들어있는 겁니까? 어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니까 두나 더즈는 하다시에 들어가야 하는데 얘는 사진이라는 뜻이고 이게 사진이 하다시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더즈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사진 하나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사진 여러 개를 하니까 여러 개란 뜻으로 붙어있는 S죠. 무슨 더즈입니까? 누가, 다는 여기 있구요. 하다시 두죠. S 붙어있으면 뭐 하다시 더즈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아, 여기에 내, 히, 시, 이씨 업데이트 그가 업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업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업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업데이트하니까 하다시 두죠. 음? 음? 네. 네. 그래서 뭐라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둘 다 둘 다 옆에는 너랑 할 핫을 자신의 어휴일이 인사의 scale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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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sleep well.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Sleep well. I can't stop. I can't stop.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Please help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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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if I am full of comfortable sometimes. Please help me. See you in a different way. 감사합니다.